음악 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예금일반 강의를 진행할 이종학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짜고짜 이 강의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리엔테이션 한번 듣고 이 강의 시작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의지가 붉은붉은 솟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하고 그 속에서 지금 이 강좌는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을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동기자극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예금일반 기초특강을 시작해 볼 거예요. 이제 구조와 틀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이 단원별 맵을 한번 잡아 볼 거예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 골라서 맵으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다 맵으로 제시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가독성 같은 게 조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약간 좀 개조식으로 조금 이제 쭉 이 그 문장으로 좀 열거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이거를 맨 앞에 제시해 드릴 마인드맵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쭉 따라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마인드맵을 한번 내가 작성해 본다. 이 과정을 다 마무리하면 이 과목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금 1반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정신 집중력 좋을 때 좀 어려운 과목부터 우리가 좀 깨부시고 가자. 이런 이제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금 1반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낯설고 어렵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1반 같은 경우에는 낯설기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예금 1반은 낯설면서 어렵기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마음 잘 먹고 이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만 이게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기본 심화 이론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걸 약간은 거탈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은 다부진 마음 속에서도 살짝은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 과정을 또 이제 소화해 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 우리 예금 1반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명이요. 바로 금융경제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융이 뭐지? 경제가 뭔지도 대충 알 것 같고 금융이 뭔지도 알 것 같고 그 두 개의 말을 붙였으니까 경제 영역 안에서도 금융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본다는 것도 느낌이 좀 와요. 그런 느낌도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나 들여다본 적은 잘 없었을 거예요. 대충 이제 이게 어떤 거야?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만 감으로 알고 있었던 측면이 컸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찝어내는 그런 단원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금융경제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융경제일반에서는 그러면 금융경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여러분 금융경제일반에서 보면 중단원으로는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역할 이렇게 이제 제목 붙여진 것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국민경제는 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순환한데요. 순환. 순환하는 것도 한번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거고 그 속에서 또 금융이 갖고 있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 금융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떠올려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한 작업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주요하게 봐야 될 경제지표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게요 이자율. 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힌트를 한번 먼저 드리고 가도 괜찮겠죠?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돈이 흘러다니는 모습이에요. 돈의 흐름을 금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흘러다닐 때는 그저 거저 그냥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는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돈의 가격과 관련된 금리를 우리가 이제 주요한 금융경제 지표로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외국 돈하고 교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국민경제로 한 나라 안에서의 경제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도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엄연히 뭐 이제 국경 개념을 많이 허물고 뭐 이제 많은 상품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품만 오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산 요소 같은 것들도 오가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있죠. 자본이나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 국제적인 경계 벽을 허물고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환율도 주요한 금융경제 지표로 꼭 확인하고 공부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금융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 금융경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돈을 누군가가 제공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빌려다 쓰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격이 붙게 마련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자를 좀 얹어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좀 고려하면 그만일 거겠지만 때로는요. 이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업 당신이 하고자 하는 구상 그것이 너무 비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당신하고 손을 잡고 나도 당신이 벌이고 있는 이 일에 일원이 되고 싶어. 그러니 내가 돈을 당신한테 투자해줄게. 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아.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당신 믿고 당신한테 투자를 좀 해볼게. 대신에 투자해서 나온 성과를 나하고도 나눠야 해.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자에 관련해서는 이 주가라고 하는 금융경제 지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게 뭐 아름아름 주변에서 엔젤처럼 천사처럼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 새로운 이런 경제적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때 어 알았어 내가 너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는데 내가 너 잘 알지. 너가 하려고 하는 구상 그것도 내가 납득이 되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투자해 볼게. 이렇게 엔젤 천사처럼 나타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모색하다 보면 이게 잘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부자도 흔치도 않아요. 부자도 흔치도 않고 투자할 여력들도 잘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투자를 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저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를 믿어준 경우도 있고 저도 실제 사업을 해보려고 투자를 좀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가까운 지인한테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친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위에 어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너네 그렇게 같이 사촌끼리 투자하고 도전했다가 잘되면 좋지만 잘 안되면 니네 나중에 가서 척 지고 얼굴 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서로 돈 거래를 하려고 그래 이런 거 하지 마 해가지고요. 그게 어른들의 걱정 때문에 안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젤을 주변에서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요.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주식이라고 하는 증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의 어떤 비전에 동의하는 불특정 다수자로부터 투자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꼭 거액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증서를 여러 개를 발행하면 액수를 쪼개서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적은 돈만 가지고도 나한테 투자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투자 금액을 다 채워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주식회사라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 매개가 되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주식. 그래갖고 이 주식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했는가 이걸 보는 게 바로 주가예요. 주식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줄임말이에요. 주식의 가격.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어른들이 맨날 걱정하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맨날 어디 쓰는 말들을 보면 가당치도 않게 아무거나 줄여가지고 줄임말 쓴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식으로 표현된 많은 단어들이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이게 일종의 줄임말과 같이 돼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낯선 용어 같은 게 딱 튀어나왔다. 그렇게 할 때는요.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쭉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줄임말과 같은 개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그게 주가다 그랬을 때도 그냥 주가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주식의 가격을 줄여서 주가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용어가 돼요. 그냥 쉽게 나한테 그냥 스며들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서 풀어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격이 주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주식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꿰뚫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주식 시장, 주식 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장소, 공간 이런 데들을 위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딱 끌어내는 이런 시장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행한 주식을 뭐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겠다라는 어떤 주문을 서로 내고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종합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종합주식회사에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처음에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불특정 자수자들한테 이렇게 쭉 이걸 판매해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제가 이제 투자자금을 이렇게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저는 열심히 투자를 해요. 투자자금을 가지고 저 기업 운영을 해요. 새로운 개발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식을 이제 사들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자기들끼리 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나 이거 현금하고 싶어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이거 살 사람 없어요? 내놓고 어? 나 그거 마침 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찾으면 자기들끼리 이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여기에 이 경제지표들은 전부 다 일종의 가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돈의 가격이 금리고 우리나라 돈 대비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고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이 주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의 가격을 지수로 표현한 게 주가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그 주가지수가 바로 코스피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코스피지수라고 하는 것은 1980년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그때보다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그래서 발행된 주식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제 1980년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몇 배나 증가했을까? 이걸 보는 게 주가지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한 거예요. 주식의 가격을 지수화했다. 우리가 만약에 2000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1980년도 대비 20배만큼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이렇게 또 저평가됐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1980년도면 벌써 언제예요?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40년도 넘었네. 그죠? 40년도 넘었는데 그 40년도 넘는 기간 동안 고작 20배밖에 주가가 안 올랐다? 그때 비교해보면 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주가지수가 좀 못 쫓아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주가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금융경제를 공부할 때 금융이 뭐야?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좀 알아야 돼? 그랬을 때 거기에 이자,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교제가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는 공간 이것을 시장이라고 불러요. 금융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금융시장은요. 자금의 조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금융, 외부금융 이렇게 또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내부자금으로 융통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부금융이에요. 이게 내부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내부금융이고 외부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외부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내부자금이다라고 하면 아니 기업 운영 같은 걸 하다가 보면 아니 돈을 좀 벌게 될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이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윤을 재투자해야지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돈으로 다시 굴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부금융이 되고요. 이게 내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럴 때는요. 또 더 추가 투자를 좀 끌어내려고 노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또 2차, 3차 한다든가 아니면은요.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채권 같은 걸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니면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 회사 내에 있었던 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돈을 우리 회사 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외부금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이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는데 직접금융은요. 내 돈이 됐건 바깥에 있는 돈이 됐건 이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돈 좀 빌려줘요. 투자 좀 해줘요. 라고 이제 막 호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금융. 이것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금융이 되는 게 주식을 발행해도 직접금융이고요. 채권을 발행해도 직접금융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돈을 내가 융통했다라고 할 때도 직접금융이에요. 그러면 간접금융은 어떤 거냐. 누군가가 제3자가 끼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우리 회사와 이 양 당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간에서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린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이 간접금융 기법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가능해지냐면 굳이 우리 회사에 투자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투자자가 있는 거죠. 이제 투자자 내지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라고 표현해볼까요? 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우리 회사에 꼭 빌려주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금융회사, 금융기관을 믿고 자기 돈을 넣어두면 금융기관의 판단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대출을 실행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간접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되는 경로에 따라서는 내부금융, 외국금융이 나눠지고 자금 이동 형태에 따라서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다. 그래서 간접금융은 중간에 제3자인 금융회사, 금융기관이 이제 매개의 역할을 한다. 매개의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있음으로써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금융의 기능도 있고 금융시장의 기능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교재 보면 네? 뭐 두 개가 크게 다를 리는 없죠. 금융의 기능이 결국에 금융시장의 기능이기도 하죠. 많이 겹쳐요.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의 접근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금융시장이 있음으로써 안정적으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이 자금이 이 할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이제 생길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제 이 자금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효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규율, 규범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 규율, 규범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금융시장의 유형을 또 다양하게 또 이제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맵핑 작업. 이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강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금융 경제 일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그래 우리 경제에서 금융이 뭔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이 좀 있는데 금융 거래를 할 때 그때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대. 그게 이제 이자, 금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 그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이런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할 텐데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자금의 조달 경로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금의 이동의 형태 중간에 금융기관이 꼈니 안 꼈느냐에 따라가지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다고 했지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기본 심화 이론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중얼중얼중얼하면서 한번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역할 그래가지고요.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연결 이렇게 또 세부 단어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보면 국민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래도 경제가 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제활동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이것은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제주체들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주체가 경제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객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하냐면요.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걸 소비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분배받기도 해요. 생산소비 분배라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경제주체가 경제객체를 대상으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분배도 한다. 이것을 경제생활이라고 좀 머릿속에 갖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제주체에 해당되는 게 그럼 뭐가 있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요. 가게가 있어요. 각 가정집 한 단위 가구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내지는 가구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가계가 됩니다. 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있죠. 기업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계는 주로 소비의 주체가 되고 기업은요. 생산의 주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가계와 기업 둘만으로도 경제가 좀 굴러갈 수도 있어요. 이 둘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한다든가 뭐 이런 것만 안 한다면 규율만 잘 잡혀있을 수 있다면 둘만으로도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민간경제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미시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건 참고삼아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런데 실상은 좀 달라요. 현실에서는 가계기업 둘만 놓고 알아서 해라고 맡겨놨을 때 여러가지 이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제주체가 횡포를 부려가지고 다른 경제주체가 활동하는 것을 제약해버리거나 하는 바람에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게 이제 지속성을 못 갖게 돼요. 민간경제 영역이 자 그럴 때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구원투수가 바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됩니다. 정부는요. 이렇게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회의 전체의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거를 위해 갖고 이 안에서 이제 재정활동이라는 거래요.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쓰고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 갖고 사회의 후생에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정부까지 끼어들게 되면 이것을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국민경제 영역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시경제학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국가 간의 장벽 같은 것들도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 외국 이라는 경제 주체도 하나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러면은 이것은 국제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먼저 접근해보는 것은 바로 이 국민경제 영역이었어요. 국민경제 영역 거기다가 일부 이제 뭐 환율 같은 걸 고민하는 거 보면 해외하고의 국제 경제도 뭐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 국민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경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이 여기에 막 쓰여져 있는 건데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경제 객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 경제 객체는요. 크게 보면 여기가 경제 객체가 생산물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생산을 위해 투입돼야 될 생산 요소들도 일종의 경제 객체일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재화와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자체가 상품이 되는 그 서비스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를 한자식 표현으로 용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용역 용역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헷갈리지 않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다라고 하면 생산에 투입돼야 될 요소들이죠. 말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게 되냐면요. 일단은 뭐 이제 노동력 같은 것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 같은 것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요. 토지 내지는 자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거를 또 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의 생산 요소들이 또 이제 경제 객체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 생산 요소가 필요한 것도 결국에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요렇게 가기 위한 거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 객체로 요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다. 요런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액션 경제 유체가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그랬냐면 생산 소비 분배라는 액션을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요거 이제 세 가지 액션이 있는데 어 그런데 이게요 결론으로 탁 들어간 건데요. 생산하고 지출하고 분배의 이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생산의 양이나 지출된 양이나 분배받은 양이나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왜 동일하게 되냐면요. 아니 만든 만큼 사서 쓰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은 어디서나요? 분배받은 만큼의 돈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된 양이나 지출된 양이나 분배된 양이나 다를 게 없다. 요렇게 설명하는 것을 산면등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순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산과 지출과 분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없어요. 누수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양이나 지출된 양이나 분배된 양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요렇게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주체들이 생산한 거 그거를 총합으로 따진 게 GDP가 되고요. 여기서는 해외에는 좀 빠지는 개념이긴 한데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경제학 자체를 공부하려는 건 아닌 거니까 그냥 뭐 GDP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 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국내 총생산 이라고 부르는 GDP가 곧 생산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출 국민소득이다. 그러면은 가게가 쓴 소비액수 기업이 이제 돈을 쓴다면 투자액수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투자지출 거기다가 이제 정부 지출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순수출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팔고 사고 한 게 있으니까 팔아서 번 돈에서 이제 외국 물건을 수입해 오느라고 쓴 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이제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배 국민소득은 이 가계 구성원들이 생산 요소를 가지고 기업으로 가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자기네가 생산 요소를 고용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분배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말하는 거니까 이 분배 국민소득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노동력 제공하고 받은 임금 토지 제공하고 받은 지대 그 다음에 자본 제공하고 받은 이자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 이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전부 다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파악해 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좀 제시를 해드려 봤어요. 앞에서 설명 드려본 그 내용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순환이거든요. 경제 순환인데 이제 가게가 이제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물을 생산 요소들을 이렇게 투입시켜주면 그걸 가지고 기업이 재환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걸 생산물 시장에다 내다 팔면 그러면 가게가 이거를 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산이 되고요. 여기가 소비가 돼요. 소비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생산 요소를 여기서 제공해 줬을 거 아니에요. 생산 요소를 여기서 제공해 줬으면 기업은 이제 이것은 고용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된 대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제 분배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분배라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갖고 이 생산을 해서 팔고 벌어들인 돈 기업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배받은 돈 니은과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액수에 해당되는 디귿이 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경제 순환 속에서 찾아낸 삼면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식 참고 삼아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야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금융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순환하고 여기서 삼면등가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금융은 이제 여기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 생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산 요소 중에서도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본이 오고 가는 거. 그래갖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그 대가로 이자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남은 이윤에서 이거를 이제 나누어 줘야 돼요. 투자를 해 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당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금 자 요 부분과 관련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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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치에서 더 안 보이게 됐겠지만 여기 중요하다고 제가 포인트 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파헤쳐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금융을 매개로 경제가 순환할 수 있다. 즉 저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절대 경제가 또 성장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을 매개로 경제가 순환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다 개입될 수 있는 주체들이요. 다 포함이 돼요. 가계 기업 정부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간접금융 같은 것도 앞서 말씀드려봤잖아요. 간접금융 떠올려보면 금융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이제 중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금융의 한자식 표현을 한번 우리가 좀 따져 물어볼까요. 금융이 뭐지? 우리는 그냥 그냥 이걸 직관적으로 금융이 뭐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로 풀어보니까 쇄금자에다가 녹을 융자를 쓰네요. 예 쇄금자에다가 녹을 융자를 써요. 그래서 경제상 자금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돈의 융통을 금융이라고 한다. 즉 돈이 우리의 시스템 속에 요것이 녹아들어간 거예요. 그죠? 녹아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돈이 흘러다니는 그 모습 자체를 금융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임말처럼 이해하시려면 돈의 용통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돈은 뭔데? 쇄금자 이게 이제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돈이 뭐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화폐 이렇게 이제 부르죠. 화폐라고 하는 말도 한 번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재물화자에다가 화폐폐자래요. 그래갖고 재물을 이제 이게 돈이라는 단위로 만들어낸 거를 화폐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형태는 주화나 지폐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인간들이 경제생활을 시작했을 때 채집 그 다음에 사냥 그 다음에 낚시 이런 거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짐승들도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채집경제라고 불러요. 채집경제를 하다가 어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농업기술 그 다음에 축산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런 걸 발견해내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정착을 하거든요. 정착을 하면서 생산경제로 돌입하게 됐는데 채집경제 생산경제로 돌입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용한다 라고 하는 자급자족의 원리가 작동했다. 이 말이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인간마다 잘하는 거에 영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옆집에 있는 애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특화해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옆집애를 주고 내가 잘 못하는 걸 옆집애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맛 교환해서 가지고 오면 그게 나한테도 좋고 그 옆집 사람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된 게 물물교환이겠죠. 물물교환 내가 가진 것과 네가 가진 것을 서로 체인지하자.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물물교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한 구석이 생겨요. 뭐냐면은 내가 만든 거를 옆집에다 주고 옆집이 많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옆집에서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대. 원하지 않는대요. 원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옆집 애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든 가져오고 싶은데 아니 내가 가진 거를 주고 교환하자고 했더니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령 교환하기로 약속이 됐다 치더라도 교환하기로 합의가 됐다 치더라도 내가 가진 거 하나 줄 때 네가 가진 거 두 개 줘. 그랬더니 걔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옆집 애는 거꾸로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거 하나 줄 때 네가 가진 거 다섯 개씩 줘.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단가가 안 맞아. 그래갖고 또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해 준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라는 걸 매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누가 됐건 간에 내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거죠. 화폐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폐를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팔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돈을 받고 그 물건을 나한테 주게 되고 그럼 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걸 또 돈을 이용해서 또 구매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했다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보니까요 상품교환을 매개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교환하는데 물물교환이 너무 불편하니까 중간에서 돈을 끼고 하면 훨씬 더 편해질 걸 이라고 하는 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다 이걸 내 물건을 내놓고 팔아보면 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괜히 물물교환할 때 협상하다가 빈정상하고 내 거 되게 난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내 거를 너무 업신여긴다. 내 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라고 불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서 서로 그냥 교환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치의 척도가 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라는 개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통할통 재물화잖아요.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 이거를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강제 유통력을 가진 화폐의 총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참고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냥 통용되고 있는 화폐 유통되고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래서 양으로 수량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보통은 통화량 이라는 개념을 쓰죠. 통화량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화폐의 양이 얼마나 돼 이렇게 따져 물을 때 통화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런 개념을 뭐 잘 물어보냐 별로 안 그래요. 그냥 당연히 화폐가 뭔지도 알고 통화가 뭔지도 알고 금융이 뭔지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적 의미를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전적 의미를 또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답답함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화폐는 돈 그 자체를 말하고요. 통화는 유통되는 화폐를 말하고요. 금융은 돈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머릿속에 탁 와서 좀 이제 잘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제시해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을 통해서 아까 자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잖아요. 돈을 빌리고 빌리든 아니면은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든 어떤 형식이 됐건 간에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는 쪽으로부터 이제 자금이 필요한 쪽으로 이전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자금 거래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금융을 통해서 자금 거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도 절감시켜주고 그리고 또 가게 입장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가게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 아니면 투자를 해주고 배당을 받든 간에 돈을 굴릴 수단이 필요한데 아 이 금융이 그것을 또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남는 자금 유휴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탁 가서 거기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험에 관리수단도 제공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에 이거를 분산 투자도 하고 다양한 기법도 활용하고 이러면서 내가 돈을 현금 자체로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일이고 그 다음에 현금 자체로 가지고 있으면요. 물가가 상승할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가치는 또 떨어지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금융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그러면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앞으로는 위험을 해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요. 당연하다는 듯 끄덕끄덕끄덕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금융이 있으니까 뭐 효율적이겠지. 자금이 필요한데 딱딱 뭐 가겠지. 그러다가 우린 투자해서 돈도 벌고 어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분산 투자 잘하고 그러면 위험도 또 어 그만큼 또 사라지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머리로 한번 쓱 한번 이해만 해보고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맞닥뜨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 어 무조건 딸딸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놔야지만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금융 역할 이런 것들이고 여기 말고도 말편을 바꾸거나 혹은 또 투자에 추가해서 어 부수적인 어 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시험에 낸다고 해도 찾아낼 수 있을 능력을 갖춰놓는 것이 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경제가 뭐고 국민경제 순환은 무엇이며 그리고 3면등가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요 금융경제 지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에 해당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그때 가격에 해당되는 세 가지 지표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뼈대에서 봤던 거 그거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주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이자율인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의 종류를 단리 복리 표면금리 실효금리 수익률 할인율 기준금리 시장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금리의 종류가 뭐가 탁 튀어나오면 아 그거 나 알아 이렇게 해서 적금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리가 뭐냐 그러면은요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을 넘어 2년 3년 4년 계속 돈을 은행 같은 데다 넣어두잖아요. 그럼 이자를 붙여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붙여줄 때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거고요. 복리다 그랬을 때는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원금에 따라서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다가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키워주는 형태로 해가지고요. 원금을 키워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원금이 커진 속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단리는 원금만 놓고 그거를 갖다가 단리는 단리는 원금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요. 원금에다가만 매해 이자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고 복리다 그랬을 때는 원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요거 붙인 거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조금 더 커졌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원금에다가 이자 이렇게 커진 거에다가 다시 더 큰 이자를 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복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리와 복리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표명금리다. 그랬을 때는요. 연간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냥 적시되어 있는 거 적어져 있는 거 그걸 표명금리라 그러고요. 실효금리는 뭐 이제 거기서 이자 소득세도 떼고 나중에 실제 수령할 때는 그 약속된 표명금리보다는 좀 낮아진 금리 수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실제로 받게 되는 그 이자 부분을 실효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효금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표면금리에서 표면금리에서 뭘 빼줬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제 세금 있죠? 소득세 등 소득세 등 뭐 이제 이자 소득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난 것을 실효금리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수익률은요. 이제 플러스로 이자가 붙는 거고요. 플러스 이자가 붙는 것이고요. 할인률은요. 이거는 있잖아요. 상품의 이제 원가격 있죠. 상품의 금융상품의 가격이 있을 텐데 금융상품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해 주므로서 할인 판매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이자를 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익률은 내가 100만원을 저금해놨더니 연에 10% 이자가 붙었어. 110만원이 됐어. 이렇게 해서 10만원의 이득을 주는 거고요. 할인의 형식으로 하면 이거 100만원짜리 채권인데 그거를 90만원만 받고 팔을게 나중에 100만원으로 찾아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90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1년 뒤에 100만원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1.11111%의 수익률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아예 금융상품의 가격 원래 100만원권인데 그거를 할인해서 90만원만 주고 가져갔다가 100만원으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금융상품 가격에다가 플러스로 더 많은 돈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원래 금융상품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래 명시된 가격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득을 주는 그런 이제 할인의 방식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기준금리는 이건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금리예요. 한국은행이 금통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1년에 8번 하거든요.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거 금리를 우리가 올릴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 방향성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에서 실제 금융상품을 가지고 거래되는 금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리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같은 걸 일부러 제시해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정부의 경제 방향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게 기준금리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명목금리는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실질금리는 물가를 고려한 거예요. 물가를 고려했다. 물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실질금리다. 그랬을 때는 이게 물가가 올랐을 때는 내가 받는 이자가 생각보다 가치가 낮아져버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붙은 이자가 맨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게 됐다면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따져줄 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나누어서 본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어사전에다가 단리, 복리 그리고 칠이법칙까지도 소개했는데 저 뒤 단원에 가도 또 나오는 얘기이긴 해요. 단리, 복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도 원금화시켜서 원금을 키워서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복리가 훨씬 저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칠이법칙이라고 하는 게 15세기 말부터 이게 개발돼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복리로 계산해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복리로 10%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7.2년만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를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니까 10% 이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분의 72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은 7.2년이에요. 7.2년. 5% 이자만 하더라도 14.4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면 14.4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니까 복리로 이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리로 위력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기준금리다 그러면 통상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 목표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통상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게 그냥 기준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연 8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준금리 목표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호경기가 되면 이때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될까요? 경제가 너무 과열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목표치를 인상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저축은 오히려 늘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오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불경기가 되면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 목표치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출은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막 굴러다니는 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통화량이 증대되어서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치들을 가볍게만 한 번씩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아직 이해가 덜 됐는데요. 하시는 것들은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거니까 일단은 그냥 호경기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 불경기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구나 정도를 파악해놓고 가시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이제 또 하나의 가격 기준으로 환율이 나와 있어요. 환율은 원어와 외화의 교환 비율인데 이거를 결정하는 방식을요. 고정환율 제도로 정부가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 1달러당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변동환율 제도로 해가지고 시장의 원리 에다가 맡기는 게 있어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끔 하는 게 변동환율 제도인데 지금은 뭐 고정환율 제도는 못해요. 고정환율 제도를 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의 수출은 유리하고 수입은 불리해지게끔 해서 자국의 무역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국제 무역을 할 때 일종의 장벽이 생기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미국 같은 나라가 나서가지고도 변동환율 제도를 막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환율 제도를 하면 뭐 장점은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제 환율이 너무 낮아지고 그러면 수출 기업이 좀 불리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게 된다. 고정환율 제도 같으면은 일부러 환율을 좀 높게 책정해서 아 똑같은 물건을 미국에다 판다고 쳐도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왔을 때 뭐 1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1달러 받아와서 천원으로 장인의 매출을 올리는 거지만 1달러당 2천원이 됐다 그러면 1달러짜리 물건 똑같이 미국에다 팔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매출이 2천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이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메이킹할 수가 있고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는 그런 거를 못하는 대신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정도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의 영향인데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다 원화 약세다 평가 절하다 원저다 이런 말들을 막 갖다 쓰고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달러에 천원이었다가 1달러당 2천원이 됐다 그러면 1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돈을 두 배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달러당 천원하던 게 1달러당 500원이 됐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똑같은 1달러를 구할 때 천원 안 주고 500원만 줘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때는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들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한테 유리해요. 대신에 달러로 수입해와야 되는 기업은 반대로 불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이 불리해지고 반면에 수입해오는 기업은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외국 물건 사올 때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을 많이 주지 않고도 달러를 구해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게 환율이었고 주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소개가 또 이루어져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기업이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돈을 빌려온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되고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주주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이윤을 거뒀을 때 그 이윤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살 때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세차익을 가지고 자본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높으면 그 이득이 생기잖아요. 배당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으로도 주주는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 이걸 이제 IPO라고 하는데요. IPO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던 기업을 대중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작업을 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우리 기업에 주식을 사주세요. 이렇게 선언하는 게 기업 공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주식을 추가 발행해가지고요. 자금을 더 추가로 더 끌어가는 행위들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행된 주식이 막 이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유통된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공인된 시장도 있고 그걸 장래 유통시장이라고 그러고 공인되지 않은 시장도 있습니다. 그걸 장외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래 유통시장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작은 기업들 더 작은 기업들도 상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외 유통시장은요. 이런 공식적인 공인받은 유통시장이 아니지만 나름 또 이제 유통이 가능한 이런 장소로서 인정된 곳입니다. KOTC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장외 시장으로 또 하나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가볍게 익혀두시면 뒤에 가서 또 상세한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데 저 뉴욕 증권거래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가 아멕스 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유통시장들이 나눠져 있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타, 코닉스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입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1980년도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980년도를 이제 100으로 놓고 그때 1월 사이를 100으로 놓고 지금의 시가 총액하고 이렇게 해서 몇 배수가 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에는요. 기업이 잘했거나 경제가 활성화됐거나 아니면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가지수가 올라가고요. 반면에 기업의 영업실적이 형편없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팔으려고 하지 새로운 걸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지수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주식시장은 봤잖아요. 주식시장은 봤는데 그 안에서 뽑아내는 지수들이 있어요. 지수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한 200개 기업들을 상대로 코스피 200지수 같은 것도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수가 코스닥 지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잘나가는 기업들 대상으로 코스닥 스타 지수 같은 것을 또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좀 섞어갖고 KRX 100지수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우리 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또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지수들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지수로는 MSCI나 FTSE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좀 미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MSCI 지수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이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아가지고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소개합니다.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500 지수 이거 특히 S&P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런 걸 가지고 ETF 투자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금융상품 쪽으로 가면 우리 ETF 같은 것도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건 S&P500 지수 같은 것이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게 가장 좀 안정적인 지수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주가 지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이 거래되는 장소 공간 여기를 금융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금의 조달 경로를 보면 이렇게 내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있고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네가 거둔 이윤의 일부를 내부 자금으로 다시 돌리면 그러면 뭐 이자나 뭐 배당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지 않고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액수가 원하는 만큼이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외부 자금도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다가 더 큰 이유를 많이 거두면 더 이익이니까요. 외부 자금을 끌어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다고 했는데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기네가 직접 주식이나 회사체 사체 같은 걸 직접적으로 발행해서 외부에 있는 돈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간접금융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요.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기보다 금융 중개기관 금융기관을 중간에 매개로 끼워서 중개기관이 이거는 이제 다리를 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도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금융기관이 여기는 있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고요.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 여기가 자금 공급자겠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그냥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여기 투자자가 이 기업에게 나는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직접 선택하고 금융기관은 뭐 약간 행정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하는 게 직접금융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좀 괄호 표시해도 무방하다. 근데 이쪽은요. 투자자와 자금 수요자가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없고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직접금융해서 금융기관은 증권사 같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했다 할 때 이런 정보를 투자자한테 알려줘서 투자자가 직접 이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게끔 유인하는 거 그런 정도의 금융기관으로 증권회사가 있는 거고 이쪽은 은행이 중간에 껴가지고 간접금융인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돈을 받은 거를 자기네 판단 속에 이 자금 수요자를 선별해서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취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금융시장의 기능도 금융의 기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랬어요. 여기도 위험의 해지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죠. 정보 수집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율성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독특하게 추가되는 건 금융시장은 시장의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율 규범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잘 체크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융시장의 유형을 나눠보면 단기 금융시장이 있어요. 금융상품이 짧은 거죠. 짧은 거. 기간이 짧은 거. 그거는 다른 말로 자금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융통되는 금융상품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런 시장을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자금을 확장해서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거 발행하면 채무중서시장이고요. 주식을 발행하고 하면은 그게 주식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을 담당하는 시장 발행시장도 있지만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을 유통시켜주는 시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유통시장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이건 장내 시장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KOTC 같은 장외 시장도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개념어사전에 조금 더 추가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시간 투자 가장 많이 했던 게 앞에 있었던 맵이었어요. 맵 맵 부분에서 먼저 연상해보는 거 이거를 가장 중점 두고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뒤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으면서 끄덕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을 취하셔도 크게 문제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기관들 있죠. 금융회사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이거를 다루는 두 번째 단어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단원이 엄청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건데 다음 시간부터 그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죠. 한글자막 by 한효정